안녕하세요 저는 통문장 기출반 2개월째 수강중인 스터디 조장 신원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출반 2개월째 수강하고 있는 한현수라고 합니다 원철이 형은 통문장 기출분석반을 등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저는 최근에 다시 토익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 중에 작년에 들었던 피터쌤의 초토반에서 받았던 열정과 정성이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가지고 다시 한번 피터쌤의 수업을 찾다가 이 통문장 기출반의 수업 방식하고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수강하게 되었어요 그 현수씨는 토익공부를 왜 시작하게 됐죠? 제가 가고 싶어하는 직장에 공인영어 점수가 필요해서 토익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철이 형은 토익공부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일단 이걸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 스터디원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정규 수업이 10시부터 12시까지거든요 근데 저희 스터디원들끼리 따로 자발적으로 9시 그러니까 수업시간 1시간 전부터 해가지고 미리 수업하기 전에 워밍업식으로 해서 단어시험이나 아니면 LC 등등을 하고 난 다음에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 먹고 그리고 1시부터 6시까지 자유 스터디로 저희끼리 하게 되는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일단 저희가 집에 가고 나서는 공부를 굉장히 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렇게 느끼고 나서 스터디원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그 결과 서로 간에 강제적인 벌칙이나 벌금 등등을 갖다가 서로 시행하게 돼서 서로 간에 피드백을 주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성취를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원철이 형은 이 통문장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은 어떤 분이라고 느끼셨나요? 아 저는 일단 첫 수업에 선생님의 그 모습이 아직도 인상 깊은데 그 첫 수업 때 피터쌤의 그 열정과 정성 그리고 저희가 원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모습에 너무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수업 방식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토익 수업과 달랐기 때문에 참 수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현수 씨는 어떤 학생들에게 이 통문장 반을 추천해 주신 건가요? 저는 초급자나 중급자 모두에게 이 수업을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토익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수업에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되겠지만 걱정과 달리 이 수업에 잘 따라갈 수 있었고요 특히 문법과 단어를 문장 전체에서 동시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씨는 이 통문장기 출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수업을 사전이라고 정의하고 싶네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있을 때 찾아보는 게 사전인데 이 수업 시간에도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께서 바로바로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자세하게 이해시켜주기 때문에 사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저희 통문장기 출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답노트라고 표현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점수 때 특히 600에서 700점대 사이에서 많이 실수한 부분들이 안다고 했던 그런 착각했던 그런 부분들의 실수들을 이 수업에 매 수업을 통해서 다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주고 싶네요 한 해의 마무리를 저희 통문장 기출 학생들과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피터쌤에게도 같이 한 해를 마무리해서 정말 뜻깊고 좋았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모두 목표 달성해 주시길 빌고요 앞으로 같이 연락하면서 즐겁게 보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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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